한화 토탈 에너지스는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한 케미인의 걷기 대회를 통해 임직원 750여 명이 1억 5700만 걸음을 걸어 목표 1억 걸음을 달성한 기념으로 몽골숲 조성기금 1000만 원을 국제환경보호단체 푸른아시아에 전달했습니다. 한화 토탈은 1억 5700만 걸음은 거리로 한산하면 11만 킬로미터로 이 거리만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나무 3482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토탈은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몽골에 한화 토탈 에너지스의 숲을 조성기로 하고 2021년부터 걷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